오 완전 똑같은 넥테인데 색깔만 달라 오 완전 환영합니다 넥테 맨 호흡도 알려줄까? 저 못 메요 형 이렇게 올려놓고 자 한쪽을 짧게 잡아요 이쪽은 길게 잡아요 한쪽을 짧게 잡아놓고 이거 영상을 내가 올려놓고 오 그렇지 해봐 자 하나는 3분의 1, 하나는 3분의 2 3분의 2 목에 이렇게 둘러 목에 둘러 목에 이렇게 한 바퀴 둘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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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은 거 아니야 그거? 안돼요 뭐야 그거 넥타이가 없어서 어 뭐야 이거 이어서 자국 넥타이였네 아무튼 자 여기서 얘 큰 걸로 앞에서부터 한 바퀴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한 바퀴 돌렸지? 네 돌렸지? 한 바퀴 더 돌려 돌리다가 얘가 뒤에 왔을 때 이 큰 게 뒤에 왔을 때 이 앞으로 넘겨 네 앞으로 넘긴 다음에 그럼 얘가 빠지지 벌써 너무 어려워 앞으로 싹 빠졌지 네 돌리기 밖에 안 했어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너도 자 하면은 이 앞으로 뺀 사이로 여기 공간이 나오거든 여기 이거를 이거 뺀 거를 그대로 그 앞으로 집어넣 그 이 공간으로 집어넣으면 돼 여기로 쏙 집어넣어서 모양을 잘 유지한 상태로 삭삭삭 빼주면은 넥타이 메기 성공 근데 이게 나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녹지 못하다 이렇게 하고 뒤에 거를 땡겨줘서 빠짝 올리면 넥타이 성공 이렇게 메는 거 넥타이가 좋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덮으면 넥타이 성공 나예요 어? 아니 보여주지 마요 보여주지 마? 여기까지 잠가? 네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잠가?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목이 두꺼워갖고 잠가면 답답해 볼 수도 있어 짠 됐어 됐어 이거 빠짝 넥타이의 창조다 넥타이의 달입니다 딱 이렇게 좀 목이 막히기는 하는데 넥타이 좋아 넥타이 좋아 넥타이 좋다고? 그 내가 의상에 넥타이 입고 할 때 뭔가 좋아요 음 물 부풀 때 했잖아 응 짠 그 그 연생들마다 넥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잖아 맞아 맞아 넥타이 없을 때 넥타이 없을 때 너 없었나?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있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그 어떻게 넥타이 유무 뭐 크롭 이런 게 정해졌냐면 응응응 차선 미팅 때 교복을 입혀 보셨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 제작하시면서 어 웅기는 이렇게 한 게 어울릴 때 웅기는 이렇게 한 게 어울릴 때 다들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응 그렇게 정해졌었답니다 여러분 맞아 그때 한 명씩 다 이렇게 정해졌지 근데 또 그때 서로 보면 안 돼가지고 엄청난 보안 속에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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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 번씩 이동하려면 무조건 제작김님들이랑 같이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전혀 몰랐죠 누가 나오는지 맞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때 너무 살 빠진 상태로 피팅을 해서 이후엔 좀 많이 꼈어 저는 많이 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팝방 방금 끝났구나 라방이요? 아니 라방 방금 끝났구나 맞아요 그래서 딱 이제 옷 벗을까 정리할까 이랬는데 오 야해 아니 그런 거 말고 잠옷으로 갈아입을까 윤기씨 네 그런 단어 글쎄 이렇게 쓰면 여기에도 큰일 나 저는 진중한 단어 선택하겠습니다 조심합시다 우리 어 근데 나도 댓가를 안 올라온다 그쵸? 안 보여요 응 내가 이 라이브를 봐도 되는 걸까 어 당연히 되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? 저 댓글이 진짜 아예 한 개도 안 떠요 아 한 개는 떠요 이제 하나씩 뜨네요